이분은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가수예요. 아 네. 잘생긴 외모뿐만 아니라 사랑을 알려주신 분이에요. 아 그래요? 네. 이한호 씨 무대입니다. 사랑이란 무엇이요? 이별이란 무엇이요? 바보처럼 빠져버린 사랑 못난 정신을 몰아쳐서 이 세상에 사람보다 더 좋은 건 없다더라 이 세상에 이별보다 더 슬픈 건 없다더라 바보처럼 빠져버린 사랑 못난 정신을 몰아쳐서 우회하네 사랑이란 무엇이요? 이별이란 무엇이요? 이별이란 무엇이요? 이 세상에 사람보다 더 좋은 건 없다더라 이 세상에 이별보다 더 슬픈 건 없다더라 바보처럼 빠져버린 사랑 못난 정신을 몰아쳐서 우회하네 사랑이란 무엇이요? 이별이란 무엇이요? 이별이란 무엇이요? 이별이란 무엇이요?